맛있는 힐링쿠 배우 조인석님이 만들어 홀딱 안해버린 순두부찌개 함께 만들어 볼게요 대파 1분의 1개 송송송 썰어주세요 양파 1분의 1개 잘게 사각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애호박 1분의 1개 작게 깍둑 설게 해주세요 홍고추 1개 청고추 1개 어슷썰기 해주세요 식용유 1스푼 참기름 1스푼 넣은 후 양파와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와 대파가 어느정도 익어 채소가 나오면 고춧가루 1스푼 넣어 고추기름을 내어주세요 고추기름이 만들어지면 물 200ml를 부어주세요 조개 10개 정도를 넣은 후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조개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고추참치캔 1개를 넣어주세요 썰어두었던 애호박을 넣어주세요 국간장 1스푼 참치액젓 1스푼 넣어주세요 썰어두었던 홍고추, 참고추와 다지마늘 1스푼 넣은 후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순두부 1봉지 넣어주세요 순두부 사이사이를 잘라 양념이 베어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란 1개 톡 깨뜨려 넣은 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맛있게 드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힐링쿡 구독구독 순두부 1스푼